음악 최근 각국에서는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타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공외교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교류를 지구촌과 친구들을 맺으며 세계와 소통하는 곳이 있는데요. 한국국제기료재단 김우상 이사장을 오늘 K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1년까지 주 호주대사로 활동하셨죠? 네. 제가 듣기에는 또 활동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호주 경제 일간지에 뛰어난 일을 잘하시는 외교관으로도 발대게 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인터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나간 호주 대사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죠? 네. 제가 호주에서 근무하면서 뛰어난 외교관이라는 상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제가 호주 총리와 아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님의 외교가 아주 성공적으로 호주에서 잘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솔직 담백하게 외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친근감도 가고 신뢰감도 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 전문가 출신으로 여러 국제관계 이슈를 선점하기도 하고 리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대사로서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약간 수위를 넘는 그런 얘기도 끄집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상대방 국가의 정부 관료나 또 다른 외교관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좋은 평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요. 그런 경험이 지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상호는 이렇게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주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공공외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 공관장 대사로서 하는 역할이 물론 정무적인 역할과 또 경제통상 문제를 다루는 일도 있습니다만 호주와 한국의 양자관계에 있어서 호주에서 우리나라를 호주에 많이 알리고 또 우리나라의 지한파들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지금 교류재단 이사장 역할을 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제 공관장으로 있으면서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소통 방법 외교적인 소통 방법을 좀 잘 습득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방법이 또 이사장 역할을 하는 데 많은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좀 홍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곳인지요? 우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을 잘 알려서 우리나라의 친구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인 공공외교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한국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구축하는 일 또 문화예술 교류를 통하고 또 공공외교를 통해서 전 세계 한국을 알리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재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방향 크게 보면 우리 강대국 친구들 뿐만 아니라 중견국으로 외환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사업 방향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업으로 얘기하자면 글로벌 이스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이스쿨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은 지금 한류 붐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한국어랑 한국학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강사 수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학, 한국어를 세계 각국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IT를 빌려서 우리 뛰어난 IT 기술을 빌려서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실시간 강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강좌를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미국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10여 개 국가의 대학생들이 수업을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이스쿨 사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이스쿨 사업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22개 국가에 58개 대학에 130여 개의 강좌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랄까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 강화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올해 2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우리 재단이 강대국 위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 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래서 그 지역에 지한파, 친한파들을 많이 정말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잘 아는 그런 외국 친구들을 많이 가짐으로 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 외교정책도 아주 수월하게 많이 풀어나간 그런 측면을 갖다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아세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발맞춰서 우리의 파트너들도 중견국가에서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성공적으로 강대국가들에게 추진했던 이런 많은 사업들을 우리와 비슷한 크기에 있는 미들파워 중견국가들에게 좀 외연 확대를 해서 우리 G20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해간부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런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많은 중견국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좀 중견국 예연 확대에 새로운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중심에 또 우리 한국국제기료재단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공공외교를 또 가장 잘하는 나라가 몇 년 나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한 나라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나라를 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외교를 잘 추진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오래전부터 공공외교를 주요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데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아주 공공외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중국도 최근에는 아주 공공외교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중국의 이미지를 갖다가 좀 개선을 해보겠다. 중국을 갖다가 더 잘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의 친구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핵심적인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을 포함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중국도 아주 공공외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제가 우리 공공외교를 가장 핵심으로 선도하는 그런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예산을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보다 훨씬 예산 규모 차원에서 적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무소를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브리티시 카운설이나 인스티튜트 프랑스에나 자평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100여 개, 50여 개의 해외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외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단은 현재 7개 나라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 공공외교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의 공공외교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3기 집권을 맞으면서 외친 게 또 공공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외교 하면 또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공공외교는 어떻게 추진하면 되는 걸까요?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외교라고 하면 과거에는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와 상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알리고 정책을 시행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해관계를 정진시키는데 정부만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라든지 민간 단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민간 개개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공공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여행하는 우리 해외여행객들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 또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인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민간 외교관이 돼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의 국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공외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도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중견국가 그리고 중견국가로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했을 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외교의 방향이 앞으로 중견국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공공외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중견국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조금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중견국 외교라고 하는 것은 지구촌 사회에 또 우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와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데 나서는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이슈를 선점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이런 중견국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슈를 선점하고 해서 잘 외교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의 외교의 현재 핵심은 한미동맹관계와 또 한중경제협력관계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관계와 한중경제협력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중견국 외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을 이루려면 두 개의 축까지 오는 안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세 개의 축이 있어야만 안정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 세 개의 축 중에 하나가 중견국 외교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외교 방향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많은 중견국가들에게 한국을 바로 알려서 지한파를 빨리 빨리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앞으로 방향은 중견국의 외연학대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재삼해 봅니다. 앞으로 이사장님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더불어서 공공외교 이거는 국가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우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